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영상을 보시고 질문했던 내용이구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이미지를 이제 삽입을 할 때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각각의 시트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이미지들을 여기 있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쉘과 열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위치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들 삽입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요 같은 경우 이제 상품 리스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이미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 이름 그 다음에 이제 url 주소 같은 경우나 이제 가격 그 다음에 관련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엑셀에다가 자동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회가 후회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제가 사용했던 코드죠 이거는 시트를 하나씩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시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지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를 넣기 전에 지금 현재 보면은 요 높이 높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넓이하고 높이가 정해져 있죠 생행 높이를 보시면 이제 8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높이를 넓이를 보시면은 약 한 14.38 정도 한 15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변경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하고 이렇게 화면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요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들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넣습니다 요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이제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드값하고 헤이트값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백백으로 이제 좀 작게 나오도록 한 건데 크기가 백백이 한 이 정도 됩니다 화면상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고 이제 열 열부터 이제 보시면은 디메이션스라고 하는 요것을 이용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길이축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열의 이제 길이 값들에 대해서 열의 그런 값들을 그래서 위드값 같은 경우로 이제 15 정도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 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너비를 이제 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디메이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너비값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비값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하나씩 인덱스의 값에 따라서 다 설정을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고문을 동작을 할 때마다 인덱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헤이트값을 80으로 설정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때도 현재 보시면은 a열 요거죠 a열 쪽에서 저희가 a1, a2, a3 요런 식으로 이제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후에 이제 다른 값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url 주소 같은 거나 이제 상품 주소가 상품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다른 이제 셀 쪽에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크로링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가져온다 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항목에 맞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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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